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카드와 관련된 꿈은 종종 재정 상황, 인간관계, 결정과 선택을 상징하며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카드는 돈, 감정, 정보 교환의 상징이기도 하며 꿈에서 나타나는 카드의 종류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카드가 등장하는 꿈은 주로 꿈꾸는 이가 현재의 재정적 상태나 관계, 혹은 삶의 선택에서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카드 꿈은 그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같은 재정적 요소를 포함한 카드는 재정적 불안이나 책임을 상징하고, 트럼프나 타로 같은 카드는 운명과 직관에 관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재정상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꿈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사용에 문제가 생겼다면, 꿈꾸는 이는 자신의 재정적 안정감이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는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신뢰와 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카드가 주고받아지는 꿈은 그 관계에서의 신뢰도나 상호교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카드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의미할 수 있으며,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관계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로카드나 트럼프 카드와 같은 종류의 카드는 꿈꾸는 이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직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카드가 꿈에 나타난다면, 꿈꾸는 이는 직관이나 감각을 신뢰하며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안정에 대한 욕구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신용카드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거나 삶의 다양한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결제 거절을 당하는 꿈은 재정적인 불안감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을 상징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중요한 자원이나 신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재정적 손실을 두려워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신뢰나 책임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꿈은 그 불안을 더욱 명확히 반영합니다. 트럼프 카드는 주로 경쟁과 승부욕 또는 우정과 관계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꿈꾸는 이는 특정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거나 삶에서 경쟁적 요소를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트럼프 카드를 통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자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로 카드는 미래와 운명, 직관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타로 카드를 보고 있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나 불안감을 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타로 카드는 꿈꾸는 이가 인생의 선택지 앞에 놓여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타로 카드를 통해 긍정적인 예측을 받는 꿈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의미하지만, 불리한 예측을 받는 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카드를 누군가와 주고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신뢰와 의무를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꿈속에서 카드를 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친한 친구나 연인과 카드를 주고받는 꿈은 그 관계에서 상호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사례 1.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이 꿈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여러 청구서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의 해석에 따르면, 그녀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꿈은 그녀의 불안한 경제적 상황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2. 타로카드를 사용하는 꿈을 꾼 사례 한 남성은 꿈에서 타로카드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꿈속 타로카드의 예측은 그가 가야할 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꿈 해석에 따르면, 이 타로카드는 그가 직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3. 친구와 카드를 주고받는 꿈을 꾼 사례 어떤 여성은 오랜 친구와 카드 한 장씩을 주고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친구와 최근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 꿈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카드 교환은 그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4. 신용카드로 결제에 실패하는 꿈을 꾼 사례 한 청년은 꿈에서 신용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려고 했으나, 결제에 실패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꿈 해석은 그가 재정적 불안과 부담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카드를 주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주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재물운의 상승, 출세운 상승을 뜻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검은 봉투에 편지나 카드를 받는 꿈 보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김 꿈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진찰 카드를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일거리를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꿈 꿈에서 내 카드가 아닌 낯선 신용카드 모르는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알지 못했던 재능을 찾게 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꿈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추궁을 당하는 꿈 꿈에서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혼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성공운의 하락을 뜻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진찰 카드를 받은 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일거리를 보관하게 됨. 분실 카드를 재발급 받는 꿈 꿈에서 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여러 문제로 힘들어했지만, 이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생일 카드나 성탄 카드를 받는 꿈 업무상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음 신용카드 받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누군가에게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재물운의 상승을 뜻합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재물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나,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던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신용카드를 버리는 꿈 꿈에서 카드를 버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여태까지 노력했던 일들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신용카드를 줍는 꿈 꿈에서 카드를 줍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인간관계에 떠온 일이 생기는 것을 뜻하며,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되거나 좋지 못했던 인간관계, 혹은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신용카드를 찾는데 찾을 수 없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찾는데 못 찾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성공운의 하락,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 꿈 꿈에서 많은 신용카드를 보고 놀라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경고몸을 뜻합니다. 카드나 화투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꿈 사업이나 구하는 소망사에 장애와 곤란이 발생하고 타인의 해방이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중도파탄, 결렬 등의 액과가 따르게 된다. 카드로 결제하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 은은 카드로 결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재물운의 상승을 뜻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꿈으로도 해석되는데, 주변에게 신뢰를 얻게 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현재의 상황보다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꿈 꿈에서 카드로 현금을 여러 번 인출한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인간관계운의 하락을 뜻합니다. 주변여 문제가 생겨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카드를 도둑맞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재물운, 성공운의 하락을 뜻합니다. 카드를 도둑맞는 꿈은 현실에서도 나의 노력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카드를 발급받는 꿈 신용카드를 만드는 꿈 발급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재물운의 상승을 뜻하며, 주력자의 도움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칠취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투자를 통해 큰 돈을 얻게 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카드를 빌리는 꿈 꿈에서 현금카드를 빌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점점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 힘들어 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기다리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무언가 결정 또는 행동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경고의 뜻의 꿈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꿈 꿈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꿈, 분실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좋은 기회가 다가왔으나, 이를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카드를 잘라버리는 꿈 꿈에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꿈을 꾸었다면, 금전원의 상승을 뜻합니다. 본인 스스로 돈 관리를 잘하여, 과소비를 막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카드 섹션으로 옷의 글자가 반짝거리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명예, 선전광고, 정보, 소식, 승진, 당선, 합격, 자격 취득, 상장, 훈장, 승리, 성공 상품 전시회, 감상, 구경 등이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붉은 립스틱이 모든 입술이 떨리는 꿈 참다운 사랑은 하얀 진리와 가깝고, 봄빛의 아지랑이를 타고 떨리는 숨결을 핑크색으로 불태운다는 뜻이다. 애 끌린 사랑, 희소식, 정표 등이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사진 한 장이 나오는 꿈 생각지도 않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 기쁨, 희소식, 사연, 만남 등이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예쁜 글씨가 또렷하게 쓰여져 있는 꿈 사랑은 바람을 타고 살포시 가슴에 안긴다. 희소식, 사연, 만남 등이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 꿈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 희소식, 편지, 선물 등이 있다. 포인트 카드 꿈 꿈에서 포인트 카드와 관련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을 뜻하는 심리 몸으로 해석됩니다. 파투장이나 카드에 나타난 그림과 숫자의 꿈 어떤 일의 예시와 암시로 보고 해석하면 된다.